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6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아현성결교회에서 거행했습니다. 성결인 대회는 임서궁 부총회장의 인도로 김주원 총회장이 보금으로 세상을 물들이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보금이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의로운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식에서는 79명의 신입 목사에게 안수했으며 신입 목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안수받은 신입 목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합심해 기도했습니다.